오늘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3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매매 증서를 넘겨주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어제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지고 땅을 샀다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정치적인 전쟁 상황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산 예레미야 본인조차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왕인 시드기아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예언을 막 했던 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또 멸망 중에 적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중에 땅을 산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행동입니다마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했기 때문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즉 비록 지금 당장은 멸망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땅에 다시 살게 된다는 소망을 행동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지금 산 이 토지 문서 매매 문서가 대단히 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바벨론 군대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예레미야 본인도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본인은 그러면서 토지를 사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약속의 메시지가 동시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대강 사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사는 사람, 예레미야죠 파는 사람, 또 그 토지의 금액 73개 그 다음에 증인이 있고 또 증서를 주고받고 정말 확실하게 땅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의 소망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가 망한다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매매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떤가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슬프도 소이다 주여호하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먼저 초반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기도하는 하나님 본인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전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지혜와 지식이 있으시고 또 그 열매대로 보호하신다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금 읽으신 17절에 보면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것을 먼저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8절에 보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하시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죄에 대해서는 그 자손에게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시고요 그 공의를 그대로 집행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하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호하시나이다 지혜와 지식 자세히 아시고 그 열매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속일 수 없는 자세히 아시고 열매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애국당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애국의 표적과 기사라 예전에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과거의 하나님인 동시에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장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는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로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게 하였거늘 문제는 그렇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신이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구원의 능력으로 온 우주를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또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였지만 매일마다 있는 이 불순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면서도 싹 한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지만 참 그 놀라운 사랑 특별히 나를 향한 각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가난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모든 기도 내용을 하는 것은 참 예레미야의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참 예전에 그렇게 잘 해주셨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전지전능하시기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않으시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전지전능하시고 또 신실하신 공의로 하신 하나님께서 폭군으로 그냥 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겠죠 본인 마음대로 하고 이런 폭군일 수도 있는 거죠 전제정치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사랑의 아버지시긴 한데 전지전능하시지가 않아요 그러면 참 뭐가 좋은지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좋은 것을 알아도 그것을 해주실 능력이 없는 그와 같은 참 뭔가 좀 약간 부족한 존재의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전지전능하신 동시에 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육신으로는 자녀들이 있고 아버지이지만 내 자녀에게 뭐가 좋은지 다 모릅니다 일단 전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대로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지가 않은 거죠 또 어떨 때는 참 전지하고 전능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녀들보다는 경험도 있고 뭔가 좀 해줄 만한 뜻이 있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 마음대로 다 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는 거죠 악하지는 않은데 게으를 수도 있고 또 제가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오늘 이것저것 해야지 다 계획을 해놓고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을 해도 당장 다른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는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또 사랑에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눠주시고 하나님 이건 뭐지요 저건 뭐지요 참 희한하게 생겼는데요 어떻게 이름 붙일까요 코가 길지 않니 코끼리라고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다정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불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다 저버린 것이죠 그런 이후에도 죄를 지은 이후에도 친히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본인이 직접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 죄인을 다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 또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평행 본문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 본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에 나가게 하고 끝까지 구원의 효력을 유지시켜 주시고 천국에까지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 본인 성령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지금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소를 짓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전지전등하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본인 내 자신 본인이 싫다고 불순정하면서 달려나가는 데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해서 사랑하는 사이로 하나님 참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 친밀한 사이로 스스로 결정해서 사랑하도록 계속 높은 수준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불순정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떠나버린 참 이런 불순정한 사람들 예레미야의 기도는 마치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주례국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에서 모세가 잠시 10개 명을 가지고 자리를 떠난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화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 그 앞에서 예전 애굽에서 했던 식으로 음란하게 제사를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모세로 하여금 자손을 내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해 내시고 지금 여기서 다 죽이면 가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난으로 가는 길에 길에서 다 죽이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데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말씀드리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살려주세요 저 구원해 주셨잖아요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가 그렇고 예전에 모세의 기도가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잖아요 오늘도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순정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 귀에 귀 기울이고 순정하고 아멘하게 해주세요 예레미야의 기도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드리실 때 응답 받으시고 평안을 가지시고 이 성전문 떠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